신상진 경기 성남시장과 이한준 LH 사장은 오늘 성남시청에서 노후 주거지역인 수정구 태평3구역과 신흥3구역을 재개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LH는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순환정비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성남시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지원하게 됩니다. 신상진 시장은 원주민들이 재정착하지 못하고 밖으로 내몰리는 전면 철거 방식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순환정비방식을 채택했다고 말했습니다.